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안쌤의 경시사고력초등수학 문제해결력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컨텐츠 목차를 보면 1강에서 8강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각 단원은 2강씩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첫번째 1강이니까 요일, 날짜, 나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유형 1. 요일 구하기. 이번달 2일은 수요일이다. 이달의 19일은 무슨 요일인지 구하시오 자 이렇게 할 때는 뭐 이달 2일이고 19일의 요일을 물어본 거니까 자 2일부터 19일까지는 며칠이 지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 이건 바로 계산했는데 19에서 2를 빼면 되겠지 자 17일 후 그래서 자 우리 요일은 뭐 일요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7일이 7일씩 반복이 되니까 어 7로 나눠주면 7, 24 그래서 어 나머지가 3이라 2일부터 3일 후 가 19일, 19일의 요일이 되니까 2일이 수요일이고 19일은 목, 금, 토 그래서 토요일이 된다는 건데 요런 식으로 자 며칠 후에 요일을 물어보는지 물어보고 그거를 7로 나눠서 7로 나눠서 나머지가 뭔지 확인해서 어 그 나머지 만큼 후에 요일을 구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유형 1을 봅시다 어 연습일 자 어제가 월요일이었다면 오늘은 200일 오늘부터 200일 후는 무슨 요일인지 구하시오 여기는 친절하게 200일 후라고 다 나와있네 어제가 월요일이었고 자 오늘부터 아 함정이 있네 어제가 월요일이면 오늘은 화요일이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어 오늘부터 200일 후니까 200일을 7로 나누면 나누기 7로 해야지 자 자 200을 7로 나누면 어 7, 24 뭐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는게 편하지 어 자 7, 24 60 7, 8에 56 자 4일이 남았네 어 4일 후 4일 후에 요일을 구하면 되겠네 화, 수, 목, 금, 토 그러니까 토요일이네 자 근데 뭐 답을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어 좀 이쁘게 쓴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어제가 월요일이었다면 오늘은 화요일이고 자 200을 7로 나누면 28 어 몫이 28 나머지가 4이다 그래서 오늘이 화요일이므로 200일 후는 토요일이다 자 화요일부터 4일 후인 토요일이다 그래서 정답은 토요일 자 연습이 지섭이의 생일은 2월 29일이고 강연이의 생일은 8월 9일이다 자 지섭이와 강연이는 선생님 수업을 듣는 학생인데 지섭이와 강연이가 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네 자 올해 지섭이의 생일이 토요일이라면 올해 강연이의 생일이 무슨 요일인지 구하시오 자 그러면 2월 29일에서 8월 9일까지가 며칠 후인지 알아야겠네 자 2월 29일이란 얘기는 윤년이네 윤년 윤년 2월은 항상 평년일 때는 평년일 때는 28일이고 윤년일 때는 29일 이 두가지 밖에 없지 그래서 29일이니까 자 3월부터 계산하면 되겠다 3월은 31일까지 있고 4월은 30일 5월은 31일 6월은 30일 7월은 31일 8월은 9일까지 있네 9일이니까 9일까지 이거 다 더하면 되겠지 그치 더하게 3 3 자 3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150 그치 그리고 9 이렇게 더했으니까 10 그리고 하나 둘 162 가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162일 후니까 162일에 7으로 나눠 7로 나누면 14 22 그치 7 3에 21 어? 1이네 나머지 나머지 1이네 그치 그러면 토요일 다음달이니까 일요일이게 그치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또 이쁘게 풀이과정을 쓴다면 8월 9일은 2월 29일에 그치 30일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62일 후이다 그래서 7로 나눠주면 나머지가 1일이라서 자 강연이 생일은 일요일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자 올해 크리스마스는 금요일이다 그치 올해 개천절은 무슨 요일인지 구하시오 어? 혹시 크리스마스는 다 대부분 알지 그치 선물을 받아야 되니까 자 12월 25일 그치 12월 25일 그치 10월 3일 그치 어? 개천절을 써줘야 될지 안 써줘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안썼는데 다 알겠지 자 어? 근데 올해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고 올해 개천절에는 10월 3일이네 그러면 어 계속 며칠 후였는데 이번에는 며칠 전이 되겠네 며칠 전인지 확인해야겠다 그니까 지금이 어 크리스마스가 25일이 금요일이니까 이제 전으로 가면 25일을 빼고 생각해야지 그러면 12월은 24일 그치? 24일 전이지 그리고 11월은 30 10월은 31일인데 3일이야 3일까지니까 어떻게 이해해야지 31일에서 3일을 빼고 더하기 1을 해야지 그치? 어 자 그러면 29가 되겠네 그치? 어 자 그러면 요거 다 계산하면 다 더해주면 어 54에다가 어 83이 되겠네 그치? 어 자 그러면 83일 전 83일 전 83일 또 7로 나눠야지 어 어 어 7 계산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너무 간단해서 그치? 이렇게 해야지 아 또 5 아 6이지요 쏘리 자 6 자 어 이런 계산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치? 6 6일 전이네 그치? 어 그러면 금요일이 금요일이 금요일에 6일 전은 그치? 6일 전은 계산하면 목 수 화 월 일 토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 6일 전이니까 토요일이네 토요일 그치?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금요일이면 개천절은 토요일이다 그치? 24 30 29 이렇게 계산한거지 자 그럼 연습 4 어 연습이 많네 자 2020년 1월 1일은 수요일이다 그치? 2020년 마지막 날은 무슨 요일인지 구하시오 어 여기 친절하게 2020년은 윤년이다 그치? 윤년은 그치? 2월이 29일까지 있어서 평년이 28일보다 하루가 더 많지 그러면 원래 평년은 365일인데 윤년은 어 366일이야 그치? 네 여기서 또 1월 1일부터 마지막 날 12월 31일이니까 그치? 하루를 빼주지 1일부터 1일 다음날 다음부터 그치? 그치? 마지막 날은 366에서 하나를 뺀 어 365일 5일 후 그치? 5일 후 365를 또 7로 나누면 35 75 35 15 2 자 친절하게 설명해 주겠지 자 하루 다음날이네 그럼 수요일 다음날은 목요일이네 그치? 그치? 친절하게 풀이를 정리하면 눈년은 366일이므로 마지막 날은 1월 1일에 365일이다 후다 나눠주면 7 나눠주면 나머지가 1이니까 마지막 날은 수요일 다음날인 목요일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 그치?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고 요렇게 풀이과정을 쓰면 돼 그치? 자 풀이과정을 써야되면 자 그리고 연습 5 자 2020년 어린이날은 화요일이래 자 2019년 어린이날은 무슨 요일인지 뭐하시오 어? 친절하게 또 2020년은 윤년이다 자 자 자 그러면 2020년에 윤년이 윤년이 윤년이니까 뭐야 29일이 포함된 거잖아 그치? 자 원래 평년에 365일인데 윤년이 있으면 하루를 더 더 해주는거지 그치? 자 일일이 다 계산할 필요 없지 어린이날이 5월 5일인데 그치? 5월 5일인데 그치? 2019년 어린이날은 1년 전인거잖아 그치? 근데 1년 전에 2월 29일이 포함됐으니까 그치? 윤년인 2월 29일이 포함됐으니까 366일 366일 전이 되겠지 그치? 그치? 어 자 그래서 366을 나눠줘 아까 계산했을 때 365가 하나 남았으니까 366은 2가 남겠지 그치? 7월 35일 그치? 724 나머지가 2가 남아 그치? 그러면 화요일 다음 다음 날은 수 목이네 그치? 앗 어 어 자 2019년 전이니까 전으로 가야죠 그치? 어 쏘리 자 그러면 월 일 그치? 일요일이네 그치? 2019년 어린이날은 2019년의 어린이날에 아이고 아이고 2020년에 그치? 2020년의 어린이날에 366일 전이다 그치? 어 그래서 나눠줬더니 나머지가 2가 남아 그치? 2020년 어린이날의 화요일은 화요일이니까 어 2일 전인 일요일이다 그치? 일요일 자 다음은 2020년 12월의 달력이다 2010년 12월 1일은 무슨 요일인지 구하시오 자 2020년은 윤년이다 그치? 어 그러면 어 12월 1일이니까 이때 12월 1일은 화요일이네 그치? 2020년 자 2020년에 어 화요일엔 어 1일은 화요일이야 그치? 어 2010년에 12월 1일을 계산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어 365일을 몇 번 거친거야 10년이니까 아 10년을 곱해줘야겠네 그치? 어 자 그리고 윤년은 뭐야 하루씩 더 쳐줘야 되잖아 그치? 2020년이 윤년이면 4년마다 윤년이 나니까 2016년 2012년 그치? 어 자 그러면 2010년까지 2020년에서 2010년까지는 몇 번을 거친거 2월 29일이 몇 번 나와 2010년에도 나오고 26년 12월 3번 나오지 3일을 더해주면 그치? 어 다행히 10년 전이라서 계산이 쉽네 그치? 그치? 자 아까 365가 7 나누면 나머지 1 남았으니까 13을 7로 나누면 6일에 또 그치? 어 그치? 그치 전인거잖아 전 전 자 화요일에 6일 전은 언제야? 월요일이지 아 월요일이 아니라 쏘리 쏘리 자 어 하루 전이 월요일이지 어 자 화요일이니까 어 6일 전이면 월 일 토 일 목 금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 수요일이지 그치? 6일 전엔 수요일 그치? 다 계산하고 틀릴 뻔했네요 그치? 아 그래서 2020년 육년이니까 그치? 2016년 2012년도 육년이고 그치? 그치? 2010년 12월 1일은 어 2020년 12월 1일에 그치? 3653일 전이다 그래서 여기 3이 붙은거야 그래서 나눠주면 6일이 어 남고 그치? 6이 남으니까 어 6일 전은 수요일이 되겠다 자 유형 2 특정요일이 몇 번 있는지 구하기 자 2020년 1월 1일은 수요일이다 2020년 각 요일 월 중 일요일이 다섯 번 있는 날은 모두 몇 번인지 구하시오 단 2020년은 윤년이다 윤년이니까 한 달이 29일인 경우가 있고 자 나머지는 31일 또는 31일인거지 그치? 그치? 일요일이 다섯 번 다섯 번이 있으려면 그치? 1 2 3 3 4 5 6 7 8 9 10 15 22 29 30 31 이렇게 되겠지 이게 왜 그러냐면 자 31일까지 있으면 일요일이 1 2 3 일이면 다섯 번 있을 수 있고 그치? 30일이면 1 2 만 가능하고 29일이면 1만 가능하고 그치? 그래서 일요일이 1 2 3 중에 있는지 그리고 그 달이 29 30 다섯 번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지 그러면 각 월에 그치? 각 월에 1일은 무슨 요일인지 그치? 그리고 그러면 일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그치? 그리고 각 달에 어 며칠까지 있는지 요거를 세 개를 비교해서 세 개를 비교해서 일요일이 다섯 번인지 네 번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겠지 어 그러면 일단 한 달이 29일이면 나머지가 1일이니까 그치? 자 1일이 화요일이면 그치? 2월 1일이 화요일이면 다음달 3월은 하루가 지난거니까 수요일이 되겠지 1일이 이런식으로 보는거지 30일이면 2일이니까 이틀 지나고 그리고 31일이면 또 3일이 지난 요일로 계산해야 되는거지 자 그러면 어 각 날짜 어 이거는 다 알지 7, 8월말 31일이 연속되는거 그치? 나머지는 30, 31일이 어 뭐 재미있는 일화가 있긴 하지만 왕마음대로 한거지 어 어쨌든 어 나중에 보면 되고 자 그러면 1월 31일 자 1월 1일이 수요일이야 그치? 첫째 날이 수요일이고 그치? 그치? 어 첫번째 일요일은 목,금,토,일 그치? 그럼 5일이 그치? 어 1일에서 4일이 어 4번 지났으니까 그러면 일요일의 횟수는 4지 왜? 31일인데 1,2,3이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 29일은 첫째 주 어 1월에 1일이 수요일이니까 1월에 1일이 수요일이니까 어 31일에서 어 세번지 날 그치? 목,금,토 그치? 목,금,토 3일 그리고 토요일이 1일이니까 일요일이 2일이네 그치? 어 29일인데 어 29일엔 1만 되는 거잖아 아 하루가 아깝네 그치? 4번이고 자 그 다음은 토요일 다음에 29일이니까 하루 지나서 일요일 그치? 31일인데 1일이야 그러면 가능하지 그치? 어 처음으로 자 5번지 날이 그치? 그 다음 31일이니까 3일 지나 월,화,수 그치? 월,화,수 어 수요일이니까 뭐 일요일은 목,금,토,일 수요일은 5일이구나 5일 그래서 4번 그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일요일이 1 2 3이 되려면 그치? 그냥 뭐야 일요일이 1일이거나 그치? 토요일 그러면 일요일이 2일이면 일요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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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이거나 그 얘는 금요일 그치? 그러면 일일이 금,토,일 중에 하나인 것만 체크하면 되겠네 그치? 금,토,일인 경우 여기도 일요일이니까 가능한 거잖아 수요일이면 안되지 어 이거 편의상 다 한건데 31일 자 30일에서 이틀 지나면 목,금 그치? 일요일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치? 31일이니까 어 가능하네 그치? 이거 일요일 날짜를 계속 구하지 말고 어 이렇게 봐도 되겠다 그치? 금요일이니까 가능해 그치? 3일이 금요일이니까 어 그니까 금요일이면 일요일이 3일 안에 들어가니까 가능한거지 30일 금요일에서 3일이 지난 토,일,월 어 월요일이니까 그치? 안 돼 그 다음에 월요일 다음에 30일이니까 이틀 지나서 어 화수 수는 안 돼 그치? 그리고 3일 지나면 목,금,토 토,일도 어 토요일이네 토요일이네 그럼 가능하네 그치? 30일이 토요일 그니까 다섯 번 자 30일이니까 어 3일 지나면 일월화 그치? 화요일인데 화요일이면 안 돼 그치? 화요일 다음에 30일이니까 이틀 지나서 수목 목요일도 안 돼 그치? 그 다음에 31일이니까 3일 지난거 어 금,토,일 일요일이 일일이네 그치? 이건 무조건 되지 그치? 무조건 그리고 어 30일이니까 이틀 지나면 월화 어 화요일은 안 돼 그래서 창 5555 네 번이네 3월 5월 8월 11월 그치? 그래서 모두 네 번이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일일이 구하긴 하는데 좀 요령을 갖고 구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연습 1번 민지가 올해 월요일을 세워봤더니 53번이래 다음에 크리스마스는 무슨 요일인지 구하시오 다음에는 육년이다 자 53 자 그러면 어떻게든 365 다음해가 육년이니까 그치? 어 올해는 평년 365일이지 356 를 7로 나눠볼까 7로 나눠면 5 7 35 15 2 14 1 어 하루나 지나네 그치? 어 그러면 52니까 52주인데 하루가 더 있어 그치? 근데 그럼 대부분 52주니까 52주니까 요일이 52번 52번만 52번만 나와야 되는데 3번이 나오려면 어 무슨 요일만 가능해? 어 자 예를 들어 자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잖아 그치? 쭉 가는데 자 같은 요일이 같은 요일이 두 번 나오려면 자 이것도 52주에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7 더하기 1 8일동안 요일이 두 번 나오는 경우는 언제야? 1일과 8일 이 두 번이고 나머지는 하루만 나오잖아 그치? 그것처럼 52주에 하루를 더했는데 53번 나왔다 그치? 그 얘기는 어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이 같단 얘기지 그치? 같은 요일이란 얘기지 그치? 53번이 월요일이란 얘기는 1월 1일과 12월 31일이 같은 날이란 얘기지 월요일 그치? 자 그러면 어 12월 31일이 월요일이니까 그러면 다음에 크리스마스는 6년이니까 366에서 크리스마스가 25일이니까 어 31일에서 25를 빼면 6일이래 그치? 366에서 6일을 빼주면 그치? 6일을 빼주면 그치? 6일을 빼서 빼면 24일이 되니까 그치? 1을 더해주면 25일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31을 빼기 25 더하기 1을 해요 그치? 어 아닌가? 아 맞다 그냥 6만 그냥 빼주면 그치? 360일 그치? 그치? 1월 1일과 12월 31일이 그치? 월요일이야 그치? 자 그러면 다음에 크리스마스 12월 25일까지 그치? 12월 25일까지 360일 후 그치? 360일 후 그치? 360일 후 360일 후 360을 7로 나누면 7월 35 10이 남으니까 1 3일 후 그치? 어 자 그러면 월요일부터 화 수 목 목요일이지 그렇지?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자 근데 어 좀 더 친절하게 좀 이렇게 풀었는데 이거는 1년이 365일이니까 어 52주의 하루 그래서 대부분 같은 요일이 52번인데 첫 회와 마지막 날이 같은 요일이 53번이 되는거지 그치? 그래서 월요일이 53번인데 어 12월 31일은 월요일이고 다음에는 1월 1일이 화요일이야 그치? 어 화요일부터 아 크리스마스까지는 그치? 1월 1일부터 이렇게 계산했네 그치? 31월 2월 3월 4월 5월 7월 11월 12월 12월 25일 1월 1일부터 하는거니까 359일이네 그치? 어 아까는 1월 1일이 아니라 어 작년 12월 31일에서 어 크리스마스까지니까 360인데 여기는 1월 1일부터 했으니까 359일 그래서 나누면 2가 남네 그치? 그래서 자 360은 3일인데 그래서 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이틀 지난거니까 어 목요일 뭐 이거는 뭐 이렇게 계산해도 366에서 1월 1일을 빼고 31일에서 25 12월 31일에서 25을 빼면 6이니까 359일로 계산할 수 있는데 뭐 굳이 1월 1일을 화요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12월 31일이 월요일이니까 어 다음에 크리스마스까지 361일을 계산해서 해도 같은 값이 나와요 요게 좀 더 빠르게 자 어느 해 오후 5월은 토요일이 4번이다 자 5월 5월이 될 수 없는 요일을 모두 보아죠 5월 5일이 될 수 없는 요일을 보아요 그치 자 어 여기 달력 한번 보자 아까 선생님 표시한 건데 1 2 3 4 5 6 7 이거 요일 표시 없이 다 쓰면 요렇게 되지 자 5월이 31일까지 있으니까 토요일이 4번 있대 자 1 2 3이면 어 1 2 3에 해당하는 요일은 5번씩 있는데 토요일이 4번 이라는 얘기는 어 4 5 6 7이 토요일이란 얘기지 4 5 6 7 중에 토요일이 있다는 얘기지 자 근데 5월 5일이 될 수 없는 요일 그치 토요일이 4번인데 5월 5일이 될 수 없는 요일은 어 1 2 3이 토요일이라고 하면 5월 5일이 될 수 없는 요일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1 2 3일일 때 5월 5일이 되는 요일을 찾으면 되겠지 그치 어 자 그러면 자 1일이 토요일이면 1일이 토요일이야 1일이 토요일이면 다 토요일이지 그치 자 그럼 5월 5일엔 뭐야 4번 지났네 1 2 3 4 자 토 1 월 화 수 얘는 수요일 그치 자 1일이 토요일일 때는 5일이 수요일이야 2일이 토요일일 때는 2일이 토요일일 때는 2일이 토요일이면 2일이 토요일이면 이제 어 더 줄어들겠지 화 3일이 토요일이면 월 그치 그래서 월 화 수는 될 수가 없는 날이네 그치 자 이거는 좀 이쁘게 또 선수로 선수를 한다면 이제 달력에서 한 요일 5번 있는 날의 첫 번째 달은 첫 번째 날은 1 2 3일이고 4번 있는 날은 4 5 6 7이다 이 뜻이지 그리고 어느 해 5월에 토요일이 4번 있으니까 5월 5일이 될 수 없는 요일은 토요일이 5번인 날이 5월 5일에 날의 5월 5일에 요일을 구하면 되는 거지 첫 번째 토요일이 1인 경우는 그치 어 아까 구한 것처럼 수요일 자 2일이면 2일일 때는 3일 후니까 화요일 3일일 때는 월요일 그래서 월 화 수다 월 될 수 없는 요일이 자 그리고 어느 달 일요일 날짜 중 3번이 짝수일 때 자 어느 달 일요일 날짜 중 3번이 짝수일 때 이달 마지막 토요일은 며칠인지 구하시오 그치 뭐 자 이달 일요일 날짜 중 3번이 짝수래 어 3번이 짝수야 자 이번 달은 2월이 아니고 그치 그러면 30일 또는 31일이라는 얘기네 그치 자 음 그럼 31일까지 30일이나 31일과 30일까지 다 쓰면 자 짝수가 3번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그치 보통 보면 4번이 있는 날은 그치 칠식 증방하기 때문에 홀짝 홀짝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치 두 번씩 있는데 짝수가 3번 있다는 얘기는 짝수로 5번이 그니까 짝수래 근데 자 29, 30, 31일을 봤더니 짝수인 경우는 30일 밖에 없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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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요일이 일요일이 30일이잖아 그치 그 다음날이 전날이 29일이 토요일이네 그치 여기가 일요일이니까 여기가 토요일이잖아 그치 그러면 마지막 토요일은 29일이네 그치 또 서술형을 쓰면 자 달력에서 한요일 중 짝수가 3번인 날은 그치 여기 여기 여기에서 표시한 것처럼 2, 9, 16, 23, 30일 뿐이야 그치 그래서 이날이 일요일이니까 토요일은 1, 8, 15, 22, 29이다 따라서 마지막 노일은 25일이다 그치 달력 보여주고 얘가 일요일이니까 토요일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자 유형 3 각 날 날짜에 해당하는 수의 합 어 어느 달에 달력에서 월요일 날짜에 해당하는 수의 합이 85일이래 자 자 이달의 20일은 무슨 요일인지 구하시오 자 이 달력에 월요일 날짜에 해당하는 수가 85일이야 그러면 자 4번일 수도 있고 5번일 수도 있는데 어 2번을 계산해 봐야겠네 그치 첫번째 요일 날짜를 네모라고 하면 나머지 날짜는 7 더하고 14 더하고 21 더하고 28일 더하면 되겠지 월요일이 4번이면 그치 7 14 21 더하면 42 그치 자 1 2 3 7 6에 42 그치 어 그래서 85에서 42를 빼니까 43이야 그럼 4의 배수가 안되네 그럼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치 날짜가 자연수가 아닐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4번이 아니고 5번이란 얘기네 그치 42에서 28을 더하면 72 70 그치 85에서 70을 빼면 15가 나오니까 자 5 35 그래서 어 월요일 날짜가 3일이란 얘기네 그치 그러면 20일은 무슨 요일이냐 월요일이 3 10 17 24 31일이니까 그치 20일은 어 어 이제 이제 3일 지난 후니까 그치 어 화수목이 되겠네 그치 화수목 그치 목요일날 자 어느 달력의 달력에서 수요일 날짜에 해당하는 수의 합이 70이다 어 70 아까 5번은 70이었는데 그치 70이다 이달의 토요일 날짜에 해당하는 수의 합을 구하시오 자 70이니까 네모가 0인 날은 없잖아 그치 그치 이것도 똑같이 4번일 때랑 5번일 때 계산하면 되는데 그치 어 그치 70이니까 어 5번이 아니라 어 이거 많이 풀다보면 어 70과 42가 계산되는데 그치 어 70이니까 70은 안되고 42면 되겠네 그치 28 28 그치 그니까 어 그러면 요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네모는 7이 되겠네 그치 7 자 수요일이 7일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이번 달에 토요일엔 수 목 금 토 목금토 8 9 10 그치 이달에 토요일날짜에 해당하는 수의 합이니까 17 24 31 30일 어 자 31일 자 그러면 어 그러면 다 더하면 몇이야 10 10 더하기 42 하면 되겠네 그치 아 쏘리 쏘리 그래서 토요일날짜에 해당하는 순회 아 10일이니까 7을 빼면 3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치 30 17 24 31일 그치 어 자 달력은 85일인데 여기 어 이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은 어 여기 좀 나와야겠다 그치 뭐 미안 여기다 예시를 하나 어 이달은 31일까지 있다 어 이렇게 하자 31일까지 있어야 어 31일까지 계산할 수 있어요 그치 30일로 하면 어 문제가 좀 쉬워지니까 31일로 넣읍시다 자 이 연습 2번 8월 달력에서 어떤 한 주에 월와 수목 날짜에 해당하는 수의 합이 90이다 자 같은 해 그치 12월 30일은 무슨 요일인지 구하죠 어느 한 주에 월와 수목 그치 그러면 월요일을 네모라고 하면 화요일은 네모 더하기 1 수요일은 네모 더하기 2 목요일은 네모 더하기 3 그치 그치 자 그러면 네모가 4개 그치 그리고 1 2 3 6 90 그치 그치 84 를 4로 나누면 21 아 그럼 네모는 21이네 그치 90에서 6배면 84 4로 나누면 21 네모는 21이네 그치 자 그러면 같은 해 8월 달력에 21일이 월요일이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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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1일이 월요일이야 12월 31일은 어 어떻게 계산해 자 그러면 8월은 며칠 후야 어 31일에서 21일을 빼니까 10 9월은 30 10월은 31일 11월은 30 12월은 31일 그치 다 계산하면 하나 둘 셋 넷 3 40 10 120 어 10을 더하면 그리고 11 1 그러면 132 그치 131에 7을 나누면 어 1 52니까 7 7에 49 어 그러면 나머지가 3이네 그치 앗 쏘리 쏘리 아 선생님 자꾸 13에서 7을 빼면 5라고 생각하나요 어 그치 6인데 62니까 7 8에 56 6이 남네요 그치 6이 남으니까 어 6일후 월요일에 6일후낸 무슨요일 어 화수목 화수목 금토일 그치 6일후니까 일요일이 그치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 그래서 여기 보면 월요일 날짜를 네모라고 하면 자 네모덩이 1 네모덩이 네모덩이 3 가서 해서 그래서 하면 21일이 그치 그래서 8월 21일은 월요일이고 31일은 이제 어 10 30 30 30 31 그래서 132일 그래서 6일후 일요일이다 자 어느 달력에 달력에서 어느 달의 달력에서 화 목 금 날짜에 해당하는 수가 50일에 이달의 첫 번째 요일 날짜는 며칠인지 구하시오 어 이거 너무 싱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 이건 어떤 한 주지 얘는 그냥 어느 달의 달력에서 화수목을 뽑은 거야 그러니까 같은 주라면 너무 쉽지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어 화목 화수가 아니라 화목금이네 그러면 2일 그치 3 그치 수목금 그니까 이렇게 됐지 50 그치 어 빼면 45 그치 5를 빼면 45 어 15 어 너무 쉽는데 그치 어 인데 어 같은 주가 아닐 수도 있는거잖아 그치 같은 주가 아닐 수도 있는거지 어 그리고 어 그래서 이거를 어 첫번째 요일 날짜는 며칠인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그치 자 첫번째 요일을 네모라고 하면 그치 화 목 금은 어 4일이지 그치 이것도 되나 그치 어 되겠는데 어 이게 맞는데 어 네모가 화요일이 이렇게 계산해도 아 이거 문제를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었네 자 그러면 화요일이 15일이니까 그치 월요일은 14일이지 그치 어 첫번째 7일 전에 월요일에 7일이네 그치 아 이렇게 계산해도 되네 그치 다행히 같은 주라서 가능한건데 원래는 어 이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어 같은 주가 같은 한 주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거지 그치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거야 이거는 뭐 다른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푸는 방법을 그치 지금 월요일 날짜 첫번째 월요일 날짜를 구하는 거니까 첫번째 월요일을 네모라고 하면 어 첫번째 화요일에 플러스 1 목요일은 플러스 3 어 금요일은 플러스 4가 되겠지 자 그러면 나머지 화목 금은 어 첫번째 월요일에 7의 배수를 더한 값과 같은거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계산할 수 있지 3개를 다 더하면 50이 되야되니까 그치 자 8을 넘기면 그치 어 7 곱하기 3의 7의 배수에 42 가 된거지 그치 3의 배수가 42 빼기 7의 배수가 된거니까 자 그러면 각각 이제 해보는거야 그치 어 원래 이렇게 해야되는데 어 어쨌든 어 네모부 3이 42에서 7을 빼면 그치 7의 배수니까 어 어 어 자 7의 배수를 어 0은 그치 첫째 달인데 0을 빼면 그치 0을 빼면 그치 7의 배수가 0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첫날이 14일이 돼서 어 어 안되겠지 7일 사이여야 되니까 1이 어 네모가 그치 그래서 1부터 시작한거야 7부터 7을 했더니 35 안돼 그치 28 안돼 그치 어 자 21 빼니까 어 네모가 7일이네 그치 그리고 28도 안되고 35도 다 3의 배수가 안되니까 그치 지금 이렇게 7 6에 42니까 그치 7을 몇의 배수를 빼야지 3으로 나눌 수 있는거면 그치 당연히 어 21을 빼야지 가능하겠네 6 3 그치 그래서 3 그래서 자 7이다 이거는 그 다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한건데 편의상 어 좀 빨리 구한다면 7 6에 42니까 어 3의 배수가 되려면 그치 어 6을 3으로 바꿔줄 수 있게 어 빼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월요일은 7일이다 이렇게 계산하는게 어 순서야 그 한주라고 표현을 안했으니까 그치 한주라고 생각해서 풀면 어 당연히 또 빠르게 구할 수 있는데 어 이렇게 풀고 어 풀이를 보고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풀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원래 이렇게 풀은게 순서인거지 그치 이거는 어쩌다가 어 그 맞아 떨어져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인거지 그치 딱 봤더니 한주였다는거지 한주 한주가 아니었으면 어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거 자 유형사 나이가 주어진 경우 자 이제 나이네 올해 아버지는 40살 40살 어머니는 36살 준혁이는 12살 재윤이 8살 자 네사람의 나이 합이 200이 되는 애는 몇 년 훈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 더해 올해 나이를 다 더해 그런 다음에 네사람의 나이는 몇 년 훈가 1년이 지날수록 4명이니까 이제 4살씩 늘어나잖아 어 그래서 몇 년 후에 200이 되는지 다 더한 값에다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4마로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다 더하면 이제 어 40 36 12 8 어 이게 20 그치 12에다가 8 더하면 20 60 60에다가 30점으로 96이네 그치 그럼 1년이 지날수록 4씩 늘어나니까 어 몇 년 후 네모 어 몇 년 후를 네모라고 하면 그치 자 네모 곱하기 4 곱하기 96은 200 그래서 200에서 96 빼면 이제 100 10 104가 되네 그치 104니까 어 4로 나누면 26 그래서 4사람의 나이가 200년이 되는 후는 어 되는 해는 20년 26년 후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올해 아버지는 연습을 자 똑같애 38살 36살 도연이는 11살 태은이는 7살 어 도연이나 태은이도 어 선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인데 어 어쨌든 돌림자가 없네 자 어쨌든 4사람 나이의 합이 300년이 되는 해는 몇 년 훈가 이것도 다 더했다가 어 4명이니까 어 이제 몇 년 후 해서 300으로 계산하면 되겠네 그치 다 더하면 38 36 11 7 더하면 어 어떻게 빨리 구할 수 없을까 어 그냥 더 해야겠다 그치 더하면 74 자 어 85 92 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92 300에서 92 빼면 208 5로 나누면 아 자로 나누면 52 가 되겠네 그치 52년후네 52년후네 그래서 올해 4사람 합하면 92년이고 자 4명이니까 4씩 늘어나고 그래서 몇 년후를 내보라고 하면 자 그래서 52 답을 잘 써야 돼 52년후라고 써야겠지 자 연습이 올해 지우는 10살이고 하율이는 14살 자 두사람의 나이가 42가 되는 해에 지휘의 날을 어 나이를 구하시오 그치 자 이제 연습 2가 되면 조금 바뀌는데 어 다행히 2명이라서 올해 나이에 함이 어 24 그치 근데 42가 되는 해 그치 두명이니까 42 자 그러면 어 42에서 24 빼면 어 18 어 2를 나누면 9 9년후네 그치 자 42가 되는 해에 지휘의 나이니까 지휘가 10살이니까 10살에다가 9를 넣으면 19년후네 그치 아 19살이네 그치 자 19살 올해 두사람의 나이는 합은 24고 1년이 지났다 20이 지나가니까 그치 자 네모는 9이다 9년후에 나이는 19살 자 그리고 올해의 명지는 8살 자민이는 11살 수연이는 13살 세사람의 나이의 합이 77이 되는 해의 명지의 나이를 구하시오 그치 그치 똑같이 하면 세 나를 더해 더하면 어 24에서 8을 나누니까 32네 그치 32에서 어 3씩 3명이니까 30 지나가는게 77이야 그치 자 77에서 31을 빼면 45가 되겠네 그치 3으로 나누면 15 어 15년후네 그치 15년후니까 명지의 나이는 어 명지가 여덟살이니까 여덟살에다가 15을 더하면 23살이네 어이구 그치 어 선생님 수업듣는 명지는 여덟살이 아닌데 어쨌든 어 명지가 슬퍼할 수도 있겠네 어쨌든 23살 그래서 정리하면 올해 세사람의 나이의 명지의 합은 81 31 32 1년이 지나면 30 지나가니까 어 요거 계산하면 15다 그래서 명지의 나이는 8살에다가 15년후인 23살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그래서 매번 수업은 어 5페이지씩 진행을 할 예정이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